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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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도의 인정 5장 말씀이죠.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말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소름한 행각이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백성들이 다 알고 칭송을 합니다. 초대교의 특징 사도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했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사도는 초대교에만 존재하던 특수한 직책으로 나타나 있어요. 사도 이치밥스토러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치밥스토러로 전권대사업은 대리자를 의미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대리자들이죠. 예수께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 예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중에 몇 명이죠. 그들의 임무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고 다른 교리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사도들에게는 특별한 기적의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신약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교훈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할 길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 이담과 같은 거짓도를 전하는지 참사도와 거짓사도를 구현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때 사나님은 그들에게 참사도의 표식으로 특별한 기적의 능력을 주셨던 거죠. 이러한 사도들의 기적은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도들만이 행할 수가 있었어요. 사도들의 기적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죠. 첫째는 가장 대표적인 거 병을 고치는 신유의 능력 그렇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능력 축복과 증거를 나타내는 통치권의 능력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금방 힘을 얻어서 그 자리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사란 말은 테바입니다. 테브라 기적 혹은 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테브라 표적이라는 말은 세매의 요원인데 표시 증표 싸인 우리가 많이 말하죠. 싸인이다. 즉 이 사람이 참 사도다 라는 싸인이에요. 아나니와 석비라의 거짓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죽음을 선고한 것도 이런 사도의 표시이죠. 오늘날에는 사도적 증표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별 대신 성경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이 없을 때에는 무엇이 바른 복음인지 무엇이 잘못된 가르치음인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누가 전하는 것이 참아나님의 말씀인지 구현할 수가 없어서 그러나 성경이 다 기록된 이후에는 그런 문제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런 기사들 많이 나타나죠. 엄청난 인파들이 그쪽으로 몰리기도 하고 또 유명세를 타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기적들이 없지 않아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별한 경우들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므로 오늘날의 사도적인 특별한 증표가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신유의 은사 아니면 각각에게 나타나 있는 그런 은사들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기적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기적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몇 가지 면에서 사도들의 기적과는 또한 다르기도 하죠. 첫째 사도적 증표로서의 기적은 사도들의 의도대로 행했지만 오늘날의 기적은 목사의 의지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미문과에 앉아서 구걸하던 장애인을 보면 환자 자신은 자기 불구를 고칠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베드로 사도의 의지로 고쳐주죠. 대상자가 원하든 말든 사도의 뜻대로 기적을 해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일어나 걷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감히 생각을 못한 거죠. 어떻게 내가 걸을 수 있어. 나는 이제 이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어 있는 자를 잡아 일으켜서 세우니까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거죠. 기가 막힌 기적이죠. 정말 병천지에 할 그런 하늘이 뒤집어질 것 같은 아마 사건이 본인에게는 일어난 것이었을 겁니다. 대상자가 원하든지 않든지 사도가 바라봤을 때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딱 일어나서 걷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죠. 오늘날은. 둘째로 오늘날의 기적은 본인의 믿음에 의해서 또한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목사도 주님이 주신 권위로 안수를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안수받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해요. 아무리 능력 있는 주의 종이에 목사님들이 안수를 한다 해도 본인이 그냥 한 번 받아놔보지 이런 마음이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열려진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특징은 본인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누구든지 주를 믿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눈물이 뭉클뭉클 나고 가슴이 울컥 울컥 침울고 타성령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신의의 능력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영적 권세도 내 자신의 믿음에 달렸고 내 마음밭에 결단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인간의 의지가 강해봐야 얼마나 강하겠어요. 순간 강하다가도 말씀드릴 때는 그럴 수 있겠다 나도 그래 봐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또 돌아서서 똑같은 상태이다 보면 또 그냥 마음이 어떻게 돼요? 쭉 내려앉죠. 내가 뭐 감히 어떻게 이 병을 고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들고 맙니다. 이미 뼈가 다 부러진 걸 이미 이렇게 노세했는 걸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살다 가야지 이런 그 절망스러운 마음이 또는 수도 없이 교차가 됩니다. 아 나도 과연 나을 수 있을까? 아 그걸 먹고 이렇게 하면 정말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강해질까? 강해진다니 나도 열심히 먹어볼까? 하다가도 목다 별 차도가 없는 것 같고 더 심해지는 어떤 증세가 보이면 그만 또 탁 납심이 되고 이렇게 되죠. 마흡은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표적은 기적의 능력이 아니죠. 오히려 통치권이 중요한 능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축복과 진벌의 7위권 이 가운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축복과 진벌의 7위권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에게 사도적 증표로서의 기적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귀하게 드물게 가끔 해외에서 어떤 집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없다고 생각들은 합니다. 주님의 권위로 교회를 지리하는 권세는 있죠.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이리라. 천국 열쇠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천국문을 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말씀 중심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땅에서 매우 푼다는 말은 사도의 7위권 권선징악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7위권에 의해서 교회의 질서가 세워졌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우리가 잘 아는 그 중에서도 가장 표본적인 사건 중에 하나죠. 사도들에 의해서 직불이 세워졌어요. 사도들에 의해서 불순환자가 제거가 됩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각 지체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 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는 초대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중심이었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오늘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를 원해요. 누구나. 그렇죠. 덩치가 큰 교회가 좋은 교회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덩치가 큰 교회가 꼭 좋지 않은 교회도 아니에요. 그건 알 수 없죠.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란 뜻도 아니죠. 크든 작든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참 사도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잘 연결되고 연합된 그러한 교회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진단할 수가 있겠는가. 병든 증표가 있을 시 건강에도 증표가 나타나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서의 두 가지 증표가 나타나요. 첫째, 쭉쩍이는 밀려나고 알곡은 모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알곡이 모이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다. 반면에 병든 교회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쭉쩍이 교인들이 모여서 탄핵을 하죠. 몰아내자 이게 뭐냐 이런 불만들이 막 툭툭 툭 툭툭 일어나는 것.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반면에 병든 교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부정적인 얘기들만 들으면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이래가지고 교회가 온전히 가겠어? 이런 얘기들 많이 나타나죠.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온전히 다 100% 다 좋기만 하겠습니까? 그거 다 바람직하기만 하겠습니까? 그러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하여 내 좋지 않은 부분을 반성하고 나은 부분으로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아나니와 삽대 사건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춰 설렘한 행각에 모이고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자의 큰 무리더라. 오늘 본문 13사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자의 큰 무리가 무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놓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로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아나니와의 삽비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 없는 겉모양의 신자를 일컬을 때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분리가 되어서 애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봉생활동, 바사회 아니면 어디로 야유회를 간다더라 어디를 몇 방 며칠로 무엇을 하러 간다더라 이러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라도 또 목회의 어떤 목적 듣고 듣게 하고 그렇게 해서 깨달게 하고 변화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교회마다의 어떤 색상, 색깔이기도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고 인간적 교재만 하는 그런 부분의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그래도 교회는 계속 나오다 보면 기본적인 부분은 또 이렇게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신자 이런 사람들은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늬만 성도 원하지 않으시죠. 교회 밖에 밖에 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하나님의 두려운 모습을 보여준 하나의 어떤 표징이죠. 그래서 일벌백계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교인들은 함부로 대하면 큰일이 나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두려워하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마음으로만 먹었는데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겁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한 뜻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악한 사람들이 도태된 것은 물론이죠. 건강한 교회는 쭉쩡이를 밀어내고 가짜를 도태시킵니다. 반면에 참성도들은 가까이 모여들죠. 그들은 깨닫습니다. 교회에는 가짜 성도도 있었구나. 가짜는 벌을 받는구나. 이걸 바라보면서 있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겠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성도들이 더러워. 있다가도 깜짝 놀라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증거를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불순한 신앙은 하나님이 거부하시는구나. 이런 거 돈만 갖다 드린다고 해서 다 좋아하시는 건 아니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겠구나. 그래서 잘못을 고칩니다. 신앙이 조금씩 조금씩 순수해져가죠. 오늘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알곡이 더 모이는 교회일까? 아니면 가짜가 모이고 알곡은 흩어지는 교회일까?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각종 병균이 나타나면 이기지를 못하고 감염이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도 마찬가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위축이 됩니다. 자꾸 쫄아들죠.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어떤 일이 있든지 더욱 오히려 담대해지고 강해지죠. 모이고 응집이 됩니다. 바로 이런 교회를 만드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 건강한 교회가 어디 있나 해서 찾아다닐 일은 아니에요. 오늘 내 손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도록 내가 한 사람의 일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되도록이면 베푸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루므로 연락하고 그리고 또한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교제를 합니다. 또한 각자 맡은 직임을 충실히 감당을 하죠. 충성심 없이 떠도는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건강한 교회를 만들 자격이 없어요. 기웃하고 뒤로다보다가 아이고 여기는 안 되겠어. 아이고 부담돼.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네. 이러면 부담이 돼서 슬그머니 꼬물이를 빼죠. 저희 교회도 초반에 와가지고 이렇게 뒤로다봤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뭐 이게 이래서 이렇고 저게 저래서 저렇고 다각형 부분들 안 나오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세상적으로 말하면 간을 보는 거죠. 우리 가족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딱 머물었을 때 정착을 했을 때 전혀 부담 없이 잘 깨끗하게 정돈되게 다니다가 말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오는 그런 교인들은 바람직한 교인들은 못 되죠. 개척하는 교회 입장으로는 얼마나 반갑겠어요. 일가족이 전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온전치는 않다라는 거죠. 둘째로 죽은 자와 사는 자가 분명히 구별되고 나뉘는 교회입니다. 어정쩡한 교회의 특징 교인들이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잘 모를 때 이것이 어정쩡한 교회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지옥에 갈지 난 잘 몰라요. 왜 그래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참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덤에서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자들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 난이 내 집에서 가까우니 아니면 내 가족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니 그래도 이왕이면 난이건 여기를 가지 이런 식으로 나갈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람들을 생과 사로 구분해 놓는다라는 것. 중간은 없어요. 그죠? 복음을 믿는 사람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과 36절 말씀이에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않은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시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 생명과 죽음으로 나누게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아나니와와 삽비라는 복음에 접근하지 못한 채 영적 사망자들의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사람, 학종평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는 참복음의 능력을 과연 갖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참복음을 갖고 있다면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뭐예요? 고림도서 2장 15, 6절 봅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저 사람에게는 뭐예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를 수 있고 생명에 이를 수 없고 두 가지라는 거죠. 사망으로 쫓아 사망으로 또한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 우리는 이왕이면 충만한 생명으로의 냄새를 쫓아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방향을 확실하게 중간쯤 어정쩡하게 돌아서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돌아설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고 생명에 이르는 사람이 나타나요. 회계의 역사가 나타나죠.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삶이 건전하게 변해요. 또한 반면에 복음을 거부하고 부딪혀 죽는 자들이 또한 나타난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해롯 등이 이런 사람들의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결과 역시 복음의 능력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생명 구원의 증표를 받은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만드는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기적을 만드는 믿음 어떨 것인가?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의 그림자 사병전 5장 15, 6절에 증거하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일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꼭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의 근처 허다한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굉장한 기적을 가져다 주었어요. 성경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혈류병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댄 혈류병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누가 보면 8장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놔도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사병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앞귀가 나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옷자락이나 손수건 혹은 그림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는 말일까 그죠?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기적인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나 교황이나 교단장 목사와 같은 직책이 기적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예배나 기도 혹은 찬송이 기적인 능력이 또한 될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옷자락이나 손수건 그림자가 무슨 기적이 되겠어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한때 주님을 의지하고 기적을 행했던 그가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를 모른다고 그랬죠? 세 번이나 부정을 하고 나중에 깨달고 나와서 엉엉 소리네요. 울죠. 가을은 또 누구예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했지만 거절을 당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자기 병도 못 고친 사람이에요. 보면 이런 사람들의 손수건이나 그림자가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이남이라는 것.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림자에 닿은 사람이 누구예요? 어떻게 하든지 베드로 사도에게 안수를 받고 싶어했던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베드로의 손이 내 몸에 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상호하는 마음이 있어요. 바울사도의 손수건을 가져간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어떻게 하든지 사도의 손으로 만져보고 싶어하던 그러한 아주 사모함,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런 간절한 마음, 믿음, 낳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으로 인하여 죽는 것은 병, 균으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절망하는 마음으로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오죽하면 암도, 나는 암 걸려서 이제 죽을 거야. 여기서부터 이미 벌써 한풀이 푹 꺾였다는 거예요. 내가 살 거야.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 일어날 거야. 내가 고침을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지를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나는 안수를 받아서 아니면 그림자 앞에라도 다가가서 내가 고침을 받을 거야. 이런 믿음과 이런 간절한 소망이 그를 낳게 했다는 거죠. 예, 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믿은 거죠. 그걸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정도를 믿고 만져주기를 상호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마태봉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가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옮길 것이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같은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3장 6절과 16절입니다. 베드로 와가르 대군가군은 내게 없겄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낮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16절에 믿음으로 기적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도구삼아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들을 도구삼아 오늘날도 각자 아주 다들 연약합니다. 예 뭐 보잘것 없어요. 그죠? 뭐 제가 무슨 보잘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기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을 만드는 분은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첫 번째 박해 직후에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죠. 그때 기도가 모였어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4경전 4장 29절에서 30절 내용입니다. 이 기도대로 주님의 기적이 그대로 나타나죠. 예수님은 진정한 베데스다이십니다. 연못과에 앉아 무리동하기만을 기다리는 환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 치료를 받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무리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알았어도 일어난 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연못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환자들이 갈망하는 베데스다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만이 나를 건지시고 지켜주실 진정한 생명의 그림자이십니다. 야외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야외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들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패치 아니하리로다. 10편 111편 5,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로 믿는 믿음으로 기적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씩씩하게 기적을 행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